복원이 슈필라움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왼쪽 위로 눈썹다리 천장에 매달린 천칭처럼 떠 있습니다. 달 아래로 창문이 있고 그 옆으로 복원이 의자에 턱을 꿰고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찬 슈필라움은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기차 속 복원의 자아는 부유하는 중입니다. 왼쪽에 주황색 긴 커튼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커튼 옆으로 기차 객실 안 초록색 의자와 테이블이 있으며 오른편에 복원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 의자 밑에는 네모난 여행 가방이 열려있고 가방 안에는 그의 슈필라움인 사막의 모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뭉개 구름과 파란 별들이 함께 떠가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